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저를 두 번째 뵙는 분도 계실 테고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를 두 번째 보시는 분이라면 저하고 이 특별한 인연이 좀 더 강화되었을 테고 오늘 첫 번째로 저와 만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도 저와 함께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만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에는 잠재의식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 드리고 오늘날의 성공학이 바로 이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이 넓은 밭이라고 한다면 이 밭에 심을 수 있는 씨앗에 해당되는 성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성공학이 강의되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마다의 성공학들은 강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의합니다 그러나 책을 볼 때는 강의를 들을 때는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 끄려졌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 드리고자 하는 이 육하원칙에 성공학은 이미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요소에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을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육하원칙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의 시에서 비롯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에서 나에게는 여섯 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네 그들의 이름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네 여러분 이 육하원칙 잘 기억나시죠?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대화를 할 때 이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시킨다면 훌륭한 글, 훌륭한 계획, 또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여섯 가지 요소에 성공학을 대입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하원칙의 첫 번째 요소는 후입니다 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바로 너와 나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와 나를 생각해 본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너라는 개념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너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보다는 너가 먼저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65% 정도는 눈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은 가시역 안에 있는 빛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렌즈를 하나씩 눈에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내용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축소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타인을 아니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는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빛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의식할 수 없는 정신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잠재의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나의 모두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너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누군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나는 실제의 나와는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 시간에서 제가 그 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는 의식되지 않은 엄청나게 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런 바로 잠재의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 또한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타인,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요 수박 안에 사람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수박과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들은 조상들의 의식적인 경험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누적이 되었고 이런 집단 무의식을 이루는 원형 중에서 바로 페르소나라는 원형 즉 남들에게 좀 더 좋게 보이려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한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의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가 있습니다 유시아 선생님이 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립다라는 이런 시인데요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요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어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얼마나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발견되지 않은 이 그대한 그인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으십니까 이 신의 말처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흔들게 하고 은밀한 꿈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삶 이는 내가 없는 나의 삶과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었죠 4살 된 아이들 600명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이 과자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밖에 다녀온 다음에 하나를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분을 기다려 봤더니 약 3분의 1 아이들은 이 과자를 먹었고 3분의 2 아이들은 참았다 그럽니다 기다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참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으면 너무도 먹고 싶으니까 마시멜로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난감을 놀거나 가지고 놀거나 그것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방식대로 어떤 삶의 통제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기다린 아이들은 대인관계와 성취도 면에 있어서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주인은 일꾼의 9배의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대가 되고요 이것을 10번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이만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이거의 9배가 거의 약 10배 정도 되겠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9배라는 의미는 양적인 9배가 아니고 9배라는 숫자는 숫자에서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주인은 일꾼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꾼입니까? 주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리더로서 부하 총원이라 아니면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만 일꾼이 되지 말고 그들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9배의 일을 하고 그들도 9배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초월 심리학이 되겠죠 자, 자초월 심리학에서는 자기 애를 초월한 연결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 게 하고 전우익이라는 농부의 삶을 살았던 분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죠 혼자만 살면 정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과 우리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언들은 중국의 선언보담도 몇 배의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로 잘 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우리 전체가 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에 대한 사진인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외제 승용차도 고급 주택도 명품도 다 보이지 않고 그저 육지와 바다만 보입니다 이런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 우주인들과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조금 더 좁혀졌어 올림픽이 열릴 때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범위가 더 좁혀졌어 전국체전을 할 때는 시도별로 다툼이 일어나고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와 바둑을 둔다면 아비와 아들이 서로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눈앞에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 손가락에다 여러분의 눈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현재 손가락이 잘 보이시죠 자 눈의 초점은 이 손가락에 그대로 둔 채 뒤에다가 손가락을 또 하나 올려보십시오 나의 초점이 이 앞에 있는 이 손가락에다가 초점이 가 있는 동안에는 자 뒤에 있는 손가락은 어떻게 보입니까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고 뒤에 손가락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에 있던 눈에 초점을 거두고 이 뒤에 있는 손가락을 본다면 이 뒤에 있는 손가락이 또 잘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섯 개의 손가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이익에 연연하거나 이 고통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잘 사는 것이 또 다른 누구를 잘 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웬, 언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은 우리의 삶이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80년을 24시간의 시간에 비유한다 그러면 20세는 오전 6시고 30대는 오전 9시가 되면 40대는 그 절반인 낮 12시가 되고 50세는 오후 3시 그리고 60대가 되면 오후 6시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오후 3시에서 6시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시간이 이제 너무 작게 남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결코 늦을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늦을 때가 없다는 아주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분이 자, 60살쯤 돼서 은퇴를 하고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센터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함께 체스를 둘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어떤 젊은 자원봉사자가 이 해리 리버만에게 선생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리 리버만이 혼자서 뭘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자 그분은 이분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즉,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일을 한번 시작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리 리버만이 한 10주 정도 그림을 배운 다음에 바로 화가로 등단하여서 101살이 되었을 때는 22번째의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즉, 1년에 한 번 정도의 전시회를 계속했던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서 10주간의 미술 그림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22번의 전시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글을 쓰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앞에서 우리의 삶을 80세에 비유해서 이를 24시간의 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을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늦을 때란 결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50의 나이는 이제 겨우 낮 12시가 된 겁니다 엄청 많이 남았죠 해리 리버만이 그렸던 작품들이 바로 이런 작품들입니다 해리 리버만은 81살에 그림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23년간 작가 활동을 하고 103살에 삶을 마감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부자건 가난병이건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돈에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의 지갑 속에는 빳빳한 새 돈으로 이렇게 24만 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24만 원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게 되는데 통상 우리가 잠을 자는데 약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숙박비로 약 한 8만 원을 지출하고 세 번의 식사에 3시간이 소요되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약 3만 원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약 한 2만 원 그리고 놀이건 직장생활이건 공부하건 평균 하루에 약 한 8시간을 활동하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8만 원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하루에 24만 원이 받은 돈 중에서 우리가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도로 바로 3만 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돈을 쓰지 않고 지갑에 그냥 찔러둔다 그래도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이 돈의 유통기간은 끝납니다 내일은 다시 또 새로운 24만 원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황금보담도 소금보담도 더 귀한 금이 바로 지금이고 이 지금은 바로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마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는 사람, 지금 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지만은 내일 하겠다고 작심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돈으로 환산했을 때 24만 원을 오늘 다 활용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쓰지 않고 남겨놓는다고 해서 다음에 애금처럼 찾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가능한 마감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마감 효과라고 그랬거든요 다음에는 이 사진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사진인데요 인디언 기우제라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정답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였어 언제까지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기안을 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잘 활용된다는 것 앞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요소는 well, 장소입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훌륭한 시가 있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안전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바로 구상선생님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최고의 자리, 꽃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치지 않고는 저 자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렇게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는 자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부실에서는 이 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이 진검다리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 자리는 꽃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하셔야 됩니다 무엇 여기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비행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운항하는 기장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이 된 다음에 기장이 만일 이런 안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비행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창 밖으로 밖을 보시다가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만나서 내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낙하산을 입혀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적당히 놀다가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하버드대 MBA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도 이런 주의 이야기들은 이미 한두 개 정도는 들으셨을 겁니다 1979년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미약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은 약 3% 정도가 되고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그저 머리로만 생각한 사람들은 약 13% 그리고 그저 목표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84%였다 그럽니다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머릿속으로 목표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목표가 없었던 이 84%의 수입의 2배를 벌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약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던 이 3%의 사람들은 나머지 97%의 10배의 수입을 올렸다 그럽니다 바로 앞에서 주인은 일꾼의 9배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9배가 아니고 무한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이 3%가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던 이 3%의 사람들이 97%의 사람들의 수입의 10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게 되보라 그런 나폴레옹 힐은 상상력의 씨앗을 만들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맡겨놓기만 한다면 신념에 의해서 그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상상력의 씨앗은 싹이 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14년간에 걸쳐서 만 6천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바로 아까 하버드대 MBA 졸업생들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3.4%의 만이 목표를 기록하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6%의 사람들은 그저 목표만 설정했을 뿐이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상히 MBA의 학생들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일반 사람들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닷물에도 이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바닷물에 어떤 것이 흘러들어가도 이를 증화할 수 있는 그런 자정의 능력을 가진다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 80% 84%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목표를 분명히 만들고 이를 기록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지갑에도 우리의 책상 앞에도 붙여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빠르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가능한 1분이나 30초 이내에 다 적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다 적지는 못하셨죠 여러분 한여름날의 추억을 생각해 본다면 유성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시죠 유성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나의 소원이 바로 목구멍 요 앞까지 와 있어야 할 겁니다 언제라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로에게 내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한 10개의 정도 목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목표에다가 대소왕금 즉 큰일과 작은일 빨리 해야 될 일과 천천히 해도 이 좋은 일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작은일에는 야단 법석을 떨지만 큰일에는 침묵하고 회피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기록하고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지갑에도 우리의 책상에도 붙여 놓을 수 있는 이 3%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존재는 How 어떻게 하라는 주제입니다 1회의 강연료를 8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LG그룹에서 임원들과 사원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8억의 강사료를 챙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 볼일 없는 직장을 전전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곳이 없어서 자동차 안에서 자면서 새벽에 추워서 잠을 깨었다 그럽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자기 반성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 뒤로 아프리카를 이행한 다음에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세일저 회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자기는 세일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럽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런 게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그 세일저 회사에서 세일저 왕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되니까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지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세일저 왕이 당신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일저를 하는지 그 방법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브라이언 트레시가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세일저 왕이 그래 세일저에도 비법과 성공의 법칙이 있다네 그래 어째 나한테 한번 그런 비법을 성공의 방법을 배워보시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 브라이언 트레시가 그 사람에게 세일저의 비법을 성공의 비법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이 브라이언 트레시의 말에 의하면 자기에게 세일저에게 세일저맨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 세일저 왕을 자기의 부하로 두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백 명의 세일저맨을 관리하는 그런 탑 메리즈먼트가 됐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란 참 하찮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특헌은 20년간 누가 흉내내지 못하도록 그 법적인 권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법칙은 누가 특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했다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성공하자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바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소재를 문제의 책임을 중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지 말고 바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회피하고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교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내십시오 스토아파의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지금부터 거의 한 1900년 전에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이랬던 배경, 우리의 부모,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 그러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아닌 것에 대해서 에너지와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것에 의식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해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에너지와 의식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한다 즉 대소왕급을 정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끌려온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이런 수백억 원에 그래되는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삶은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why, why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주제입니다 그 무엇과 그 누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우셔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았던 이 빅터 프랭크는 어떤 착의 상이 주어졌을 때라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항이 얼마나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왜냐고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부하직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우리가 가보면 특출날 것이 없는 그런 관광지에도 스토리텔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스토리텔링을 한번 입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이 낫이라는 이런 단어가 최근 강구에도 활용되고 많이 우리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더라 화이 낫!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화이 낫!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가원칙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점제의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왠? 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24시간이 시간이 줄여진다 이 24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라 내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루지 못하리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는 인디언 기우제 정신을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 바로 꽃자리이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저기로 갈 수 없다 지금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삼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는 기장과 같다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라 그리고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책상에 부여하라 그리고 how?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것이냐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우리를 앞서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벤치마킹해라 성공하기에는 특허를 출원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라하기만 한다면 똑같이 하기만 한다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만 잘 살 수 있는 것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이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지갑 속에도 이 목표를 기록에 놓읍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를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에는 이 무한한 잠재의식 속에 시야처럼 심을 수 있는 성공의 원칙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가원칙에 적용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의 선물로 이 열쇠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공의 열쇠를 저의 마음에도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다한 것에 대해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실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십시오 저도 크게 성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